여러분 안녕하세요. 투팸의 우영입니다. 2021 글로벌 한류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번 한류박람회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. K-POP은 물론 K-뷰티, K-푸드, 그리고 K-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한류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고요. 한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글로벌 한류박람회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우호가 깊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. K-POP과 함께 한국 소비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들, 저와 함께 11월 5일 금요일 유튜브에서 만나요. 안녕!